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퀼트 북커버 디자인에 사용될 도형들은 총 5개입니다. 문자를 이용한 퀼트와 러브 로고 그리고 거리기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문양들입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그리드가 없는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퀼트 문자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툴 패널의 Type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의 한 지점을 클릭하여 퀼트를 임명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65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글꼴을 에어리얼로 설정하고 퀼트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Type, Create Outline 메뉴를 선택하여 문자 속성을 일반 오브젝트인 명과 선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툴 패널의 Color 모드에서 면색을 더블클릭한 후 색상을 C30, M100, Y60, K1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색 역시 같은 색상으로 설정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선 두께를 4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는 앞에서 글자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선 두께가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퀼트 문자를 복사하기 위해서 Edit, Copy 메뉴를 선택하여 복사하고 이어서 Edit, Face 메뉴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된 글자의 면색을 C0, M0, Y0, K4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 역시 같은 색상으로 설정한 후 두께를 7포인트로 설정하여 두껍게 만듭니다. 붉은색 퀼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Bring to Front 메뉴를 선택하여 회색 퀼트 문자보다 앞쪽으로 옮깁니다. 선택 툴로 두개의 퀼트 문자를 선택하고 윈도우 Align 메뉴를 클릭합니다. Align to에서 Align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Align Object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를 차례로 클릭하여 두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퀼트 글자에 들어갈 바느질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겠습니다. Line Segment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에 짧은 가로선을 그린 후 상단 옵션바에서 선 두께를 1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선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한 후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두개의 가로선을 선택하고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가로선 두개를 사용자 정의 브러쉬 패턴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브러쉬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F5를 눌러 브러쉬 메뉴를 연 후 두개의 가로선을 브러쉬 패널의 빈 공간으로 드래그합니다. New Brush 대화 상자가 열리면 New Pattern Brush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Pattern Brush Op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두개의 가로선을 사용자 정의 브러쉬 패턴으로 등록합니다. 화면을 축소하여 퀼트 문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가로선 두개는 이미 패턴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붉은색 퀼트 문자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면색을 난으로 설정하여 선만 남깁니다. 브러쉬 패널을 열고 등록했던 사용자 정의 브러쉬 패턴을 클릭합니다. 패턴이 적용된 퀼트 문자를 붉은색 퀼트 글자 위로 정렬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 항상 단축키 컨트롤과 S를 수시로 눌러 저장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꽃잎 문양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한 지점을 클릭합니다. 위쪽 지점을 한 번 더 클릭한 상태에서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곡선을 그립니다. 이어서 다음 곡선을 그리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방금 클릭했던 지점을 다시 클릭하여 곡선의 방향성을 없앱니다. 이어서 아래 지점을 다시 클릭하여 패스를 닫고 왼쪽과 같은 모양으로 곡선을 그려줍니다. 툴 패널에서 칼라 모드의 면색을 C0, M10, Y35, K0으로 선색을 난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에 빈 곳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한 후 펜 툴을 이용하여 긴 타원 도형 위에 끝이 뾰족한 반원 형태를 그립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형태를 잡아준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반원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툴 패널에서 Reflect Tool을 더블 클릭합니다.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엑시스를 버티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반원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긴 타원과 두 개의 반원을 모두 선택한 후 윈도우, 패스 파인더 메뉴를 선택하여 패스 파인더 패널을 열고 패스 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분리된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Ungroup을 선택하여 그룹화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각각 분리합니다. 두 개의 반원을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만들어진 도형의 좌우가 조금 넓기 때문에 선택 툴로 살짝 샤프하게 변형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복사하기 위해서 Reflect Tool을 길게 클릭하여 Rotate Tool을 선택한 후 도형의 아래 꼭지점 부분에서 Alt을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꽃잎을 복사합니다. 재실행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서 같은 각도로 꽃잎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한 두 개의 꽃잎을 선택한 후 Reflect Tool을 클릭하고 Alt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Reflect 대화 상자가 열리면 Vertical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Pen Tool을 클릭하고 도형의 좌측 아래의 다음과 같은 곡선 모양을 그립니다. 곡선을 그린 후 Tool 패널에서 선색은 C0-M10-Y30K용으로 면색은 난으로 설정합니다. 곡선의 모양이 거칠게 그려져 있으므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Tool 패널에서 Pencil Tool을 길게 클릭하여 Smooth Tool을 선택하고 곡선의 외곽 라인을 드래그하여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 나오도록 다듬어줍니다. 곡선의 형태가 어느정도 부드러워졌으면 선 두께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두껍게 설정합니다. Object, Path, Outline Stroke를 클릭하여 곡선의 면의 속성을 바꿔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모양의 끝부분을 Pen Tool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자유롭게 수정하기 위해서 View, Smart Guide를 해제합니다. Pen Tool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을 누르면 선택 툴 또는 직접 선택 툴로 바뀌고 Alt를 누르면 Convert Anchor Point 툴로 바뀝니다. Ctrl을 눌러 점의 위치와 곡선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고 Alt를 눌러 곡선을 직선으로 또는 직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Pen Tool의 이러한 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어서 비슷한 모양의 도형을 두 개 더 그립니다. 펜 툴을 이용한 도형 그리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원고에서 제시된 도형에 맞춰 비율과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형이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에 맞게 형태를 다시 한번 수정해 줘야 됩니다. 꽃잎 좌측 아래에 그린 곡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Tool을 이용하여 우측에 복사합니다. 아래에 하나 더 도형을 추가하기 위해서 펜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립니다. 그린 모형을 선택 툴로 Alt를 누른 채 복사한 후 Reflect Tool을 이용하여 반대로 뒤집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Shape Mode에 유니트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음과 같이 꽃잎 모양의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줄기와 입 문양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컬러의 모두의 면색은 None 선색은 C30, M50, Y80, K10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줄기 모양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을 다 그렸으면 펜 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스무스 툴을 이용하여 곡선의 모양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곡선의 형태가 어느정도 만들어졌으면 선 두께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두껍게 설정한 후 Object, Pass, Outline Stroke을 클릭하여 면을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펜 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끝부분의 모양을 수정합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펜 툴을 클릭한 후 컬러 모두의 면색은 None 선색은 C30, M50, Y80, K1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펜 툴로 줄기 아래쪽에 입 모양 문양을 그립니다. 곡선을 다 그렸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펜 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모양이 다 완성되면 선색을 None 면색은 C30, M50, Y80, K10으로 설정합니다. 완성된 줄기와 잎을 복사해서 디자인 원고와 같은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복사된 도형을 모두 선택하여 다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방금 복사된 줄기와 잎을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상하를 뒤집은 후 디자인 원고와 같이 배치합니다. 펜 툴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나머지 문양을 그립니다. 선택 툴을 이용하여 복사하고 디자인 원고에 맞게 배치하여 문양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마름모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쉽트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툴 패널에서 칼라 모드의 면색은 흰색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만들어진 도형을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석 기능이 꺼져 있으므로 먼저 스마트 가이드 기능을 활성화한 후 마름모의 중앙에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여 마름모를 선택하고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한 후 복사한 마름모의 중앙을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알트와 쉽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대각선을 그립니다. 선택 툴로 마름모와 대각선 두 개를 모두 포함하여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선택합니다. 대각선이 지워지면서 마름모가 4개로 분리됩니다. 언그룹 명령으로 그룹을 해제한 후 상단 마름모를 선택합니다. 컬러 모드를 CMYK로 바꾸고 C0, M35, Y85, K0 좌측 마름모는 C15, M15, Y60, K0 우측 마름모는 C20, M5, Y5, K0 하단 마름모는 C0, M55, Y6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모두 난으로 설정하여 외각선을 없애줍니다. 처음에 그렸던 마름모를 선택하여 면색을 난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흰색 선 두께는 그림과 같이 적당하게 설정합니다. 각각의 색상이 적용된 마름모를 함께 선택하여 흰색 윤곽선의 마름모 위에 정렬하여 문양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하트 문양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투를 클릭하고 면색을 C0, M95, Y20, K0으로 설정한 후 하트를 만들기 위한 곡선을 그립니다. 하트의 반쪽 면만 그린 후 반대편 면은 복사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하트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다듬어졌으면 리플렉트 툴로 반대편 모양을 복사합니다. 복사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모드 유닛을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하트 모양을 좀 더 다듬어서 샤프하게 만들어줍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L, O, V, E, 러브 글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L자를 그린 후 면색은 난, 선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그림과 같은 두께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O, V, E 글자도 펜툴로 차례차례 그려줍니다. 그려진 러브 글자를 다음과 같이 하트에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배치가 끝나면 L, O, V, E 글자를 모두 선택한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선을 면으로 변경합니다. 하트와 러브 글자를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스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언그룹 명령으로 그룹을 해제한 후 L, O 글자를 지워줍니다. V, E를 선택하고 색을 하트와 같은 색으로 설정하여 로고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금박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트앵글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금박 색상을 넣기 위해 그라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 그라덴트 패널에서 타입은 Linear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좌측부터 첫번째 슬라이드 색상은 C0, M30, Y80, K30으로 설정하고 두번째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은 위치에 추가한 후 색상은 C10, M60, Y95, K50으로 설정합니다. 세번째 슬라이드 역시 새롭게 추가하고 색상은 C0, M0, Y60, K0 네번째 슬라이드는 기존의 오른쪽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옮긴 후 색상은 C0, M55, Y100, K60으로 입력합니다. 툴 패널에서 로테이터 툴을 클릭하고 사각형의 중앙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앵글을 10도로 설정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실행 단축키 Ctrl과 D를 계속 눌러 사각형이 10도씩 회전하며 복사되도록 합니다. 복사된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유닛 툴을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